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미스터로또 17회 어떻게 보셨나요? 미스터로또 17회에 많은 무대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많은 무대들 중에서도 박서진님의 스페셜 무대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기다렸던 보람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이번 스페셜 무대는 참 감회가 새로웠던 무대였는데요.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소속사로 큰 혜택을 입은 박지현씨와 반대로 소속사가 힘이 없어서 안타까운 탈락을 겪어야 했던 박서진님인 만큼 이렇게 화기애애한 투샷을 보게 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박서진님의 넓은 배려심과 포옹력으로 지난 아픈 과거를 덮고 지금의 친구 케미의 이름 모습은 많은 감회가 들게 만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무대의 퀄리티 또한 언뜻 상반된 색깔을 가진 두 가수의 보컬이 또 새로운 조화를 이루어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무대를 전해주었는데요. 서로 친분을 제대로 쌓기 시작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 한편으로는 다소 어색한 기류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서로 공통점이 많은 가수인 만큼 앞으로 더 돈독한 우정을 두 가수가 쌓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무대였습니다. 박서진님의 본 무대였던 너무합니다도 최고의 무대임에는 틀림없었죠. 두말하면 입아픈 박서진님의 세밀한 감성과 곱디 고운 음색으로 너무합니다 특유의 애절한 감성을 200% 표현해내었던 무대였으며 진짜 전통 트롯은 어떤 것인지 트롯은 어떻게 부르는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무대였습니다. 이렇듯 정말 시청자들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박서진님의 매력이 방송에서 여러모로 뿜어져 나왔던 회차였기 때문에 실제 시청률도 6%대에서 다시 7%대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TV조선의 행보를 보고 적자는 시청자분들이 드디어 TV조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은 듯하다며 진짜 시청자들의 니즈를 파악한 TV조선에 대해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왜 TV조선 이박서진님의 스페셜 무대를 자주 배치하지 않았는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TV조선의 행보가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박서진님의 시청률 파워를 몰라서 TV조선이 스페셜 무대를 배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박서진님의 무대를 자주 배치했을 경우 탑7측 팬덤에서 탑7도 아니고 중간에 탈락한 가수 위주로 조명하냐 탑7을 위한 프로그램이니 탑7 위주로 조명해라고 항의의 목소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박서진님의 팬덤에서는 홀대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기분 나빠서 방송을 안 보면 안 봤지 실제 시청자 게시판에 찾아가서 항의의 메시지를 남기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그러나 실제 탑7 팬덤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불만을 어필했기에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방송사에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이 간과했던 것은 박서진님의 팬덤에서도 대놓고 항의를 하지 않을 뿐이지 인내의 끝은 있기 마련이고 너무 홀대가 길어지면 시청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최근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시청률이 휴가 기간과 겹쳐 6%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라이벌 프로그램인 불타는 장미단에 비해서는 독보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프로그램인 미스트로 시즌 3 또한 시청률 대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두 개가 열린다고 했을 때 본 프로그램 시청률도 뛰어나고 스피노프 프로그램 시청률도 뛰어난 미스 미스터 트롯 시리즈를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고를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근황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있었죠. 시청률에서 참패를 이어가던 서혜진 PD가 이러한 판도를 뒤집기 위해 불타는 트롯맨의 판권을 일본 측에 매각하였고 현역 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론칭하여 각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탑7 가수들이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여 다시 재대결을 펼치는 그림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불타는 트롯걸은 사실 미스트로 시즌3에게 큰 위협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봐야 불타는 트롯맨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려 일본과 대결을 펼칠 한국 대표를 뽑는 현역 가왕은 기존의 미스 미스터 트롯 오디션과는 방향성이 다른 프로그램이고 현재 대중은 너무 익숙한 방식인 미스 미스터 트롯 오디션에 질려있는 상황이기에 일본을 상대할 한국 대표 가수를 뽑는 현역 가왕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어지는 만큼 TV조선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이전처럼 스피노프 프로그램의 시청률 대결에서 안일한 태도를 TV조선에서 보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최대한 실력 있는 참가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스피노프 프로그램 시청률에서 TV조선이 말 그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현역 가왕으로 가려는 참가자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최대한 높은 시청률을 내기 위해선 박서진님이라는 최고의 시청률 치트키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에 스페셜 무대의 빈도를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이라 추측되어집니다. 당장 다음 주 예고편 영상만 보더라도 이번 주에 박서진님의 스페셜 무대가 있었음에도 또 스페셜 무대로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박서진님을 응원하는 시청자분들이 이번에 나왔으니 다음에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빠질 것을 대비하여 다음 주에도 박서진님의 추가 분량은 있다고 시청자에게 적극 어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박서진님이 현재 TV조선을 먹여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기는 고사하고 관심도 저조했던 탑세븐 인기와 인지도도 올려주고 방송 시청률 안 나올까봐 매 행사장에서 미스터로또 봐달라고 부탁도 하고 미스터트롯 시즌2 이후 음원 차트에 얼굴도 못 비추는 탑세븐을 대신하여 미스터로또 출연 이후 단독으로 줄곧 미스터로또 음원 차트인에 성공하여 미스터로또 앨범 홍보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박서진님이 방송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비해 아쉬운 대우를 받아왔지만 이렇게 방송사의 위기의 순간에 박서진님이 스페셜 무대를 통해 진면목을 보여주어 인정받아 적극 조명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제 본래 찾아가야 할 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서진님의 스페셜 무대가 조명되어질 때 시청률이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방송사에서 박서진님의 입지는 커져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팬님들의 응원을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최선을 다해 응원을 하고 계시겠지만 박서진님이 미스터로또 뿐만이 아니라 TV조선에 있어서 이명홍씨나 김호중씨 못지않은 시청률 파워를 가진 가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내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 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